여기는 여덟에 나온대? 이런 거. 아 그런 거? 그런 거 중요하죠. 편집할 테니까 최근 소식 하나만 쓰고 한번 흘려주세요. 가장 핫한 걸로 해봐요. 아직까지 회사를 나가지 않은 선배들도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갔으면 좋겠다. 쟤네 중소기업이었으면 벌써 쟤네가 이사야. 이거 지금 으르렁한 걸로 이 건물 생긴 거예요. 이게 으르렁이구나 이게. 521번지는 내가 오는 거야. 521번지는 여기고. 링딩동은 저 엘리베이터 4개입니다. 야 정확하다. 521번지는 우리 보아 씨고. 링딩동으로 엘리베이터 4개. 으르렁 으르렁 이거예요. 우리 그럼 엔시티는 지금 어디를? 이제 세우려면. 이 정도의. 아 이 정도라고. 야 이 천하네 천하네 천하네. 천하네. 형성하네. 형성하네. 형성하네.